가자 오늘은 깨기를 오케이 아 이 페이지가 항상 문제란 말이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시만요 어 어딨지? 오케이 제 캐릭터 어딨습니까 어이구 어이구 갑자기 어떻게 줄버려 이게 10원ARI 드는건가 데미지가 내가 쓴건가 뭔가 뿌듯한 이 느낌 뭐지 어어어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크기以及 겉은 이메 속이 더욱 développ ONE baixo도 팔 cara Institute'skelij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하하하하 아우 힐링 받는 느낌 얻어 좋았어 어 이거 쓰는게 좋네 팍 따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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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그냥 파탈 하세요 그러면 어어 아 한번 더 죽어야겠다 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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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파탈 하는게 낫지 오케이 그럼 또 내가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 번째 나였던 것 같은데 어우 아파요 우오오오 이엘유 이엘 이엘 일구이후 forum 아오케 지금 죽어 절대 내가 범인이 되어선 어때 가자 1-0-2-6 버프 브리저 포함해서 조금만 버티면 깰 수 있다 내가 범인이 되서 나는 것 가자 어 깜짝이야 어 무방비 상태인가 아니 이거 2분 버티는 거 아닙니까 어 잠깐만 리스트레이트니 어디갔어 어딨니 안보인다 너무 때리러 가야되는데 어 그렇지 잘 써 1-0-2-6 1-0-2-6 1-0-2-6 1-0-2-6 1-0-2-6 1-0-2-6 1-0-2-6 1-0-2-6 1-0-2-6 1-0-3 빨리 죽어라 아 그렇지 나이스샷 팀원을 믿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믿음 중요하지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아 이렇게 채팅까지 칠 여유 야씨 어마무시하네 어 왔다 깨든 강 나왔다 그래도 팀원을 믿었어 어이구 어 어 독을 맞으면 옆에서 때리라고 배웠습니다 아우 세다 역시 물약을 좀 먹었으면 죽겠는데 죽겠는데 아 독이 없어졌군요 제가 어 오오 뒤로 돈다 도로 어 저 안보입니다 얘는 왜 자꾸 나한테만 이걸 거는 거야 나이스샷 좋았어 잘하고 있어 minha 아 아 죽었다 피에 써야 될텐데 잘 됐어 아직 데칸은 남아서 이거 못 갤려야 못 갤려야 못 갤려야 못 갤져가 없겠고 다 맞아 뭐 죽을 일이 있어 죽어도 끼고만 어 잠깐만요 그래도 좀 피할 건 좀 피하면서 그래도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좀 피하면서 약간 자 노란색은 가만히 있어준다 피해주고 어 빨리 들어가 잘했어 피해주고 아우 좋았어 피한 척 좋았다 가만히 있어주고 피해주고 아 좋았고 아 안 좋았고 아 아이템을 세팅하라고 어 아 이 아 이 아 이 을 끼고 한 대나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나이스샬 나이스샬 아 아 미래 소울즈각을 내가 이제 얻기 시작했끔 큰일 났다 맞다 나는 뒤져있으면 되는 몸인걸 깨달았어 그렇지 그렇지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? 아 이거 두 개 그리고 소울 두각토켓 6차전인가요? 5차전인가요? 나이스샷